다른 멤버의 개인기도 한번 볼까 하는데요. 소희 씨인데요. 눈물 연기 보라에몽이 부르는 찐이야. 눈물 연기는 진짜 실제 뭔가 예능 없이 웃음기 싹 빼고 진짜 눈물 연기예요? 네네. 네, 그 친구 보여줘야 돼요, 혹시? 이 분위기에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아니, 얘가 너무 웃겨 나가지고! 왜? 잠깐만, 오르라시아. 아니, 정체가 뭐야! 그렇게 차분한 모습으로 그렇게 해보니까 놀라잖아요, 우리가. 내가 지금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지금. 지금 소희 씨가 해야 되니까 오르라시아 잠깐만 진정해 두시고. 원소희, 나가! 이 분위기에서 눈물 연기 가능하면 이거는 대박이야, 진짜. 진짜 인정. 이거는 진짜 감정, 진짜 성공이죠? 그렇죠. 자, 레디! 자, 갑니다. 자, 조용! 어딨다 그래? 조용! 자, 원순이 조용! 원순이 조용! 자, 레디! 액션! 아, 오로라! 진짜 죄송한데 암 마... 진짜 죄송한데 암 마... 진짜 죄송한데 암 마... 아니, 오로라보고 어떻게 해. 그러면... 오로라 가만히 있어. 오로라 씨. 안 돼. 언니, 언니! 불러! 불러! 오로라 씨. 안 돼, 안 돼. 분위기 살려! 분위기를 오로라가 저렇게 만들어놨는데 여기서 누가 눈물 연기를 해요? 그 어떤 천만매고 와도 못해요!